내가 미안하다고 아까는 그리고 여보들 나한테 한 거 그거 이렇게 사과해야지 미안하다고 싫어 너 정말 못된 아이구나 나만 사과 받고 여보는 사과 아는 사람만 해 그럼 진짜 뭐 이건데 오늘은 그렇게 하면 나 기분 풀릴 거 같아 그러면 나 너 보러 간다 왜? 싸웠으니까 싸웠는데 나 왜 보러 와 그냥 싸우니까 더 보고 싶어 얼굴 안 보고 싸우는 거보다 그냥 난 보고 싸우는 게 좋아 잘 아세요 나는 꼴 보기 싫어 지금 꼴 보기 싫어 아니냐 너? 짜증나 네가 꼴 보기 싫어도 나는 갈 거야 난 좀 있다가 여보 보러 가야지 그럼 진짜 넌 이렇게 싸우고 난 다음에 여보 장난치는 거 너무 짜증나 왜 장난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하는 건데 몰라 뭔가 진지하지 않잖아 그럼 됐어 그럼 나도 너가 화해할 망 없어 그럼 아니 그게 아니라 나 잔다 아니 왜 끊으면 헤어진다 켜놓고 잔다 나도 됐어 알았어 그럼 그냥 화해해 미안하다고 나도 안 그럴게 싫어 그렇게 심하게 말 안 할게 처음부터 그렇게 했으면 되는데 왜 그러는데 또 내가 하임 내가 그걸로 넘어갈 줄 아냐 너는? 뿌잉 진짜 아쉽다 나 방금 뻥친 거야 나 안아뒀어 나 장난친 거야 그 아이 뿌잉 귀엽네 그거 여보 애교 싫어하잖아 아니 이렇게 나한테 가끔 하는 거 좋아 나한테 하는 건 내가 좋아하잖아 다른 남자한테 하는 게 싫다는 거야? 그러면 바로 개맞장이지 알겠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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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